1월 꿈의 뮤지컬 31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화로운 공연생활 진행자이자 오늘은 요게 좀 중요하네. 해화로운 공연생활 진행자 대수이자 주식회사랑의 대표 안영수입니다. 이번주는 1, 2부 모두 연말 특집 초대석 이뮤스 픽으로 꾸며집니다. 연뮤 연뮤 홍보채널의 세계관 통합을 꿈꿨지만 정말 극히 일부만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연뮤계의 유재석 너무 부담스러운데 월요라이브의 이유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자기소개 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요라이브로 매주 인사드리고 있는 플레이디비 이유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키가 다 안 나와서 네, 네. 약간 눈높이 맞춰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해공도 아니고 월요라이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이럴 거면 뮤지컬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오늘 PD님의 요청사항이 제가 해화로운 공연생활의 진행자였다가 이럴 거면 뮤지컬의 MC이기도 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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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라이브가 아닌데서는 이런 적이 몇 번 있으셨나요? 예전에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그런 행사 진행을 했던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인터뷰로서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문화관광부에서 행사 그 뭐였지? 문화가 있는 날 네. 그 행사를 한 번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 용돈 받고? 그쵸. 네, 네, 네. 그 이후로는 연락이 계속? 그게 아마 그때가 딱 연말이어서 그 끝나고 그 이후에 아마 행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도 새로운 자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겹치면 안 되는데 그 월요라이브만 계속 사이트 잡은 MC 혹시 의뢰 들어오면 같이 좀 이렇게 품아시아 하면서 아, 이렇게 경계를 문화관광부에서 사회봉구 말고는 이럴 거면 뮤지컬에 나오신 게 외부 그렇죠, 그렇죠. 이들은 처음인데 네, 네. 기분이 좀 떨리고 내리지는 않으세요? 떨린다기보다 그냥 이 배우들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월요라이브에 출연하시는 배우분들의 사실은 이제 저는 항상 질문을 드리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마음이 편하거든요. 저는 이제 준비한 질문 드리고 또 그 대답에서 이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끔씩 꼬리 질문도 던지고 이런 것들이 좀 편한데 이번에는 이제 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조금 월요라이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좀 뭔가 책임감도 있고 좀 부담도 살짝 되긴 하죠.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도 말씀을 잘 하시네요. 왜 갑자기 칭찬을 아니 이게 생각한 얘기를 논리정연하게 잘 이야기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아무 얘기나 하다가 마무리 짓는 스타일인데 우진 기자님은 이렇게 딱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아 그리고 진짜 오늘 우진 기자님 만난다고 그러니까 저희 회사 직원들이 우진 기자님에 대한 평을 여기 연묘계 유재석 이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정말 월요라이브를 보고 있으면 그 정말 정리를 잘하신다. 배우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놓은 거를 정말 잘 정리를 하신다고 정리 진짜 이 감정 그대로 정말 정리를 잘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노하우가 따로 있나요? 노하우라기보다 일단은 어쨌든 손님이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에 어쨌든 믿고 이제 나와주신 거니까 근데 사실 이게 라이브로 특히나 자신이 출연하는 작품 캐릭터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출연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쨌든 출연하셨을 때 최대한 좀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일단 배기실에서는 제가 어떻게든 말씀하셔도 제가 이렇게 잘 모아드릴 테니까 제발 그냥 편하게 그냥 말씀하시라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드렸으니까 최대한 이제 저는 노력을 하는 거죠. 오 여기서부터 저랑은 너무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잘 생각해서 얘기해야지. 우리 배우님의 발언은 제 개인적인 견해와 무관하다. 어떻게 막 얘기하고 있으면 나 공연 봤는데 난 그렇게 안 보이던데요. 역시 우진 기자님의 어떤 배려 이런 게 좀 돋보이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대본대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세계관 통합을 이뤄보고 싶어서 사실 우리 피디님이 노력을 좀 했었는데 이 쇼의 이석준 배우님 우리 석준형님 그 다음에 커튼콜의 진행자분들한테도 섭외 요청을 드렸대요. 근데 스킬상 어쩔 수 없이 이석준 배우는 뭐 지금 무슨 연출 연출을 같이 하고 계셔서 일정이 다 안 되시나 봐요. 다음에 또 다 같이 모일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다 같이 모이는 걸로 하고 다음에 모일 때 더 많은 데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요? 딱 여기까지만? 뮤지컬가 어쨌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시는 분들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생각인데 저는 제 생각은 더 이상은 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다 응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응원 그렇게 해요. 이왕 생긴 데는 응원하겠는데 그리고 전 이뮤 하면서도 우리 피디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해공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이뮤도 느끼게 될 거다. 느끼고 있죠.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나가냐 이렇게 약간 한 단계 확 도약할 수 있을 만한 뭐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게 해공이었으면 좋겠다. 아 그게 해공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아 이게 안 되겠는데요. 저한테 맨날 한 단계 도약하자고 말씀하시면서요? 네. 해공은 해공 스타일대로 도약하고 이뮤은 이뮤대로 도약하고 저는 약간 색깔이 좀 달라서 이렇게 좀 그래서 그 색깔이 비슷한 데가 빨리 더 나오거나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튼 다음에 또 다 같이 모일 기회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1억 금연 뮤지컬과 월요 라이브 그다음에 해와론 공연 생활 이렇게 한번 세 팀이 모여서 시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1억 금연 뮤지컬은 우리 피디님이 답변을 좀 해주실 건데 자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죠. 네. 아 저 그리고 시작 전에 약간 해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그 예고 나간 거 혹시 보셨어요? 예고 사진? 아 네 봤습니다. 못 봤는데? 역시 안 보셨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보신 분들이 왜요? 대표님 사진 내 사진? 무자비하게 자르셨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를 아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림만 쓰냐고 그러니까 요즘 포토샵으로 눕기하면 알아서 웬만하면 잘 따주거든요. 그거 한 거예요. 어떻게 날 어떻게 놨는데? 아니 머리가 약간 각져 있는데 일단 저는 포토샵 2023 최신판을 쓰고요. 자동 눕기 따기를 힘을 빌려서 하긴 했어요. 성의 있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신 분들이 성의가 없다. 저는 이제 프로필 사진을 드렸고 이제 대표님은 그냥 이제 콩카 같은 거 찍은 사진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야. 제가 프로필 사진이랑 로고 파일 요청을 드렸는데 없다. 해공해서 캡처해 가라. 저는 정식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이블대드 공연했을 때 사진인데 이 사진을 그때 작가님이 대표님이 괜찮으시면 과하게 만져드릴게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봐도 너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프로필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아무거나 쓰셔라 그랬죠. 앞으로 하시는 작품은 이제 촬영하실 때 한 번 기념으로 마지막에 저 한 장만 찍어주세요 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뭔가 혹시 모르니까 한 장 가지고 보세요. 아니 근데 그때 직원들이 옆에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순간 이게 그 어떤 공적인 것들을 사적인 걸로 소유화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철저하시네요. 네. 저도 욕먹을 짓을 많이 하면서 욕먹는 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확인할 생각 없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뭐 아무런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아 그리고 영수님 요즘 이뮤 진행 때문에 이제 해공 콘텐츠 많이 줄었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계속 하시는 거죠? 네. 답변은 계속 하는 거고 지금도 저기 다른 작품들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우진 기자님이 배우분들이 나와서 그 좀 힘들어하시는 배우분들도 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슷한 이유로 섭외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연락을 했다가 지금 그 해공과 가장 큰 차이점이 그 이뮤는 이뮤은 오시는 배우분들한테 아주 적은 돈을 드립니다. 출연료 지급을 하잖아요. 월요 라이브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튼 해당 공연의 티켓 판매나 인터파크 안에 있는 거니까 해아룸 공연 생활은 저는 제작사한테 돈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작사가 저희를 제일 뒷순위로 미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약간 배우들이 저희는 딱 한 시간 깔끔하게 하고 보내드리는데 끝이 없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이제 좀 가끔씩 대기실에서 이렇게 이야기 들리는 걸 보면 섭섭하네. 쉽지 않아. 힘들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약간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끝이 없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우진희 기자님이 잘못 아시는데 저희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두 시간 넘어가면 제가 좀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연우 배우님 되게 장시간 하고 가시지 않았어요? 그건 걔가 그거 하는 최연우 배우가 난 그냥 진짜 족발이나 먹으면서 얘기나 편하게 하자고 그랬는데 자기가 소맥이 땡긴다고 해서 소맥을 깔아놓고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편안함이 또 해공의 매력이니까 자꾸 이렇게 저 편안하지 않아요. 적당히 끝내려고 싶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유진행 때문에 해공 콘텐츠가 많이 줄었다. 아닙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과 전혀 상관없이 제가 지쳤어요. 제가 지쳐서 제가 지쳐서 이걸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줄었고요. 계속 하긴 할 거고 언제 더 활발하게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해공에서의 어떤 자아와 또 임유에서의 자아가 좀 다르다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약간 그런 어떤 포지셔닝이 좀 그래도 우리 보시는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조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편집 차이예요? 네. 저는 똑같은데 피디님이 편집을 한 거고 그리고 이럴 거면 뮤지컬은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SBS니까 약간 격식 있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이 이럴 거면 뮤지컬은 제가 줄거리도 소개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공부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해아로운 공연 생활은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사람들한테 미리 질문을 쭉 받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위주로 제가 전달하는 위치여서 저랑 생각이 다른 질문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표정해서 잘 못 숨기는 티가 그리고 저는 해공하면서 제가 뜨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튼 해공 계속합니다. 하는 거고 좀 다르게 하고 싶어서 좀 컨텐츠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재미있게 또 우진 기자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 해공이랑 같이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을 달라고 했는데 후기를 엄청 남겨주셨어요. 저희 쪽으로 한번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우진 기자님 매번 라이브 방송에 익숙지 않은 배우님들 배려하는 말씀들이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디 보내야 하는지 몰라서 이 자리를 빌어 올해도 배우님들의 다양한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우진 기자님한테 이렇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신 분들은 어디 보낼 데가 없어요? 어류라이브는? 따로 실시간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는데 댓글에는 그런 내용은 잘 안 올라가요? 댓글보다는 가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뭐 SNS나 이런 후기 볼 때 가끔 이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죠. 또 후기 또 있는데 아, 네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매번 월나를 재밌게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월나에서 배우가 생각했던 캐릭터나 노선 하고자 하는 방향을 듣고 극을 보면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또 우진님께서 인터뷰를 잘 이끌어내 주시다 보니 매번 배우님들도 좋은 답변과 관객 입장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잘 긁어내 주셔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다 우진님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재밌는 콘텐츠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뭐 이런 것밖에 안 왔어요? 좋은 후기밖에 안 왔어요? 나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야, 이거 안 되는데. 이게 거의, 어휴. 아,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이게 그 인터뷰를 잘 이끌어내 주신다. 뭐 이런 것들, 그 배우분들 아까 잠깐 앞에도 말했지만 그런 거 힘들 때 있긴 있죠, 그래도. 그쵸, 이제 좀 아무래도 그게 익숙하지 않으신 배우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배우분들이 외향적인 분들보다 외향적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의외로. 저는, 네. 우리 영수 배우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것 같지만. 저 아이예요, 아이. 아, 그러세요? 인프핏입니다. 아, 근데 할 때마다 바뀌긴 해요. 여하튼 최종, 가장 최근했던 건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면 좀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긴 하죠. 마가 좀 길게 뜬다거나.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궁시렁, 궁시렁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모습들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좀 하실 수 있게 하기는 하죠. 노력은 하죠, 일단. 이야, 저는 제가 언젠가 한 번 저와 이우진 기자님에 대한 제 가까운 지인이 비교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예를 들어 방송 때 배우가 두 명이 나왔다. 둘 중에 한 명이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 그럼 제가 그쪽으로 많이 의지를 한대요. 또 이제 그렇게 얘기 사실 제대로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더 직설적으로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 발언을 더 많이 기회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질문을 더 많이 배려하지 않는 배우에게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속상할 때가 있다. 그런데 우진 기자님이 하는 그 월요 라이브는 이 배려나 이게 공평하다고 해야 되나? 공평이라는 말이 맞나? 여하튼 배려를 골고루 잘하셔서 밸런스를 잘 맞춰서 보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런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고 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럼 어떡하냐? 배우 중에 어떤 배우가 A라는 배우가 더 말을 많이 하길래 더 신나게 얘기하라 이렇게 했던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아서면서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건데 이런 배려가 좀 필요한가 보다. 거기에 내가 맞는 진행자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죠. 그런데 우진 기자님 그런 거 좀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그렇죠. 신경 많이 쓰죠. 아무래도 그냥 어쨌든 저희는 저희 주 시청하시는 분들의 어떤 원하는 니즈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거든요. 작품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평소에도 근데 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회식자리를 가든 뭘 하든 좀 이렇게 모두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공평하게 얘기할 수 있게 혼자 이렇게 너무 말 안 하고 있는 친구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좀 챙겨주고 회식자리에서요? 질문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고 이거는 말이죠. 진짜 삶이 거의 유재석인데 이거 약간 저 먹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아니 그런 거 다 신경 쓰기 쉽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 방송 중에는 확실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각자의 또 이 배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질문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분배를 잘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신경 쓰고 있긴 하죠. 이뮤 피디님은 편집하면서 배우들 나오면 이런 거 신경 쓰십니까? 써요. 쓰긴 하는데 이게 좀 잘라도 되는 부분이 있고 자르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올리는데 올리고 좀 반응을 많이 봐요. 진짜 새벽 2시까지 계속 검색해요. 저는 지금 얘기하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 난 죽겠다. 근데 이건 채널별로 이제 특성이 다르니까 아니 내가 말을 이렇게 했지만 저도 근데 어쨌든 해공은 되게 코어한 구독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우리 대수님을 되게 좋아하는 정말 코어 팬들이 딱 있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급속도로 줄고 있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우진 기자님의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걸 돋보이기 위해서 만들어 말씀을 그렇게 드리긴 했는데 저도 진행하면서 그걸 배려를 잘 나누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저는 이제 방송 시간이 딱 몇 시까지 한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할 얘기도 막 다 떨어지고 시간도 좀 늦어져서 정리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어떤 한 특정 배우한테 질문이 막 쏠려 있다거나 친한 것 때문에 중간에 말도 막 놓기도 했다가 막 이러니까는 이런 형식들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더 신경 쓰다 보니 이상한 쪽으로 좀 비춰질 때가 있고 저한테 여하튼 우진이 기자님이 갖고 있는 그런 배려의 어떤 그 진행의 어떤 그 노하우 능력 이게 좀 떨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죠 그냥 이게 성향이 다른 거지 떨어지는 건 아니죠 됐어요 여기서 위로해봐야 아무튼 아니 근데 진행 되게 잘하세요 어디서 이런 진행자를 구하겠어요 진짜 저도 진행자로 섭외한 이유가 있는 거죠 얼굴 약간 빨개지지 않았어요? 원래 잘 빨개지 거짓말 같은데 자 여하튼 이래서 그 그 잠깐 잠깐 얘기했으면 유재석 유재석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PD님이 쓴 대본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말이 있어서 갖다 쓰신 걸 거 아니에요 후기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이게 또 건드리면 안 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약간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이제 이제 약간 불호 후기 글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거 건드려서 이야기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공연 관련된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게 좀 인정받고 유명해져야 돼요 맞아요 또 그렇군요 월요 라이브 그 플레이 디비 자체의 구독자 수는 지금 7만 몇 천명 거의 판매만 가까이 되는데 사실 조회수가 뻥뻥뻥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화제가 돼야 돼요 어그로 끌어야 돼요 욕이라도 해서 해야 돼요 진짜 지금 그 어그로 이뮤해서 끄시는 거예요? 해공은 좀 불안하고 그래서 SBS 타이틀을 갖고 후기 같은 걸 다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 후기가 중요하니까 그때그때 이제 피드백이나 받아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죠 네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긴 하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어쨌든 항상 작품마다 컨셉들이 그래도 조금 조금씩 이제 그 작품 결에 맞게 이제 바꾸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 후기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죠 저는 월요 라이브 중에서 인상 깊게 봤었던 회차가 리지예요 그 제가 해외로운 공연 생활에서 하고 싶었던 컨셉이에요 근데 돈? 이런 게 좀 음향 시스템도 그렇고 배우들도 노래를 부르는데 라이브로 직접 불러야 되니까는 사실 노래에 대한 그 좀 불안함이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이 컨셉 같은 거 중간중간 바꾸잖아요 근데 보통 인터파크 사무실에서 스튜디오에서 할 때가 일반적이고 이렇게 바꾸는데 이거는 월요 라이브의 제안입니까? 아니면 제작사와의 어떤 제작사 쪽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도 어쨌든 항상 자본의 한계가 있고 자본의 한계가 있죠 저희도 자본의 한계? 그럼 인터파크의 제작비? 월요 라이브? 월요 라이브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제작 그런 것도 당연히 저희 한계가 있고 저희는 항상 저희도 우리 인력의 힘으로 저희가 이제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각자가 그렇게 안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한계점이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좀 아예 좀 색다르게 라이브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도 너무 하고 싶은 컨셉이고 월요 라이브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사실 제작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제작사들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음향적인 부분을 지원해준다거나 공간을 좀 이렇게 같이 해서 뭔가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렇게 이제 제안을 주시면 저희도 당연히 그러면 진행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것들은 또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아 제작사가 월요 라이브에는 그런 제안을 하는구나 해공은 배우들 도시락만 챙겨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약간 짤막가짤막하게 한 소절 나가는데 이것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배우들은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저는 제 지금 자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마케터인 것 같아요 이 공연을 띄워야 된다 공연을 띄우는 게 아니라 뮤지컬 홍보는 음악이다 뮤지컬 홍보는 OST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음악을 시스템이 완벽한 곳에서 보이는 라디오 같은 거 할 때 왜 휴대폰 끼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저는 이 채널의 특성상 그냥 통기타 들고 와서 그냥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걸로도 몇 소절이라도 좀 다르게 색다르게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접근성 이런 게 좀 벽을 좀 더 걷어내고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우들이나 매니지먼트사는 또 생각이 틀리니까 그렇죠 그게 어쨌든 한 번 남으면 이게 또 쭉 가는 거니까 각제가 되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죠 사실 저희도 항상 그래서 뭐 이렇게 요청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한번 분위기를 보고 괜찮은 상태인지 미리 말씀을 드리긴 하죠 바람입니다 바람 편하게 배우들이나 작품에 관련된 사람들이 월요 라이브나 회공이나 이묘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건 동감합니다 속으로 배우는 노래 부르는 게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느낌 우리는 일반인들은 들으니까 느끼니까 다르죠 다르죠 그거를 그냥 들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 들려주면 사람들이 막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배우는 보여주고 싶은 모습까지가 안 되니까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고 저는 궁금했던 게 우진 기자님 원래 기자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진행자를 맡게 되셨어요? 그것도 사실 사람이 왜 사람이 왜? 뭐 이제 거기도 부족한가요? 저희도 사람이 부족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월요 라이브 하기 전에 이제 한창 이제 코로나 이전이죠 그때는 이제 저희도 비정기적으로 배우와의 만남 행사들을 종종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관객분들 한 3, 40분 초청해가지고 배우들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때는 왜 진행했었어요? 제가 이제 공연 쪽 하기 전에 이제 했던 것도 방송 기자도 하고 앵커도 했었고 약간 그런 프로그램 진행도 했었던 경력이 있다 보니까 아 약간 선출 같은 느낌이네 선출이네 선출 뽑히신 거네요 경력 약간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았거든요 근데 혹시 이 가슴 속에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욕망? 욕망? 이런 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처음 어쨌든 얼굴을 이제 공개하기까지는 사실 또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요? 잘 몰라요 그쵸 부담스럽죠 부담이죠 그래요? 우리 PD님 얼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저 절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이제 하면 이제 얼굴 나오고 이제 뭐 하니까 그냥 음 그냥 뭐 그래요? 그럼 굉장히 그 회사에서도 자연스럽게 우진 기자님이 무슨 행사 때 사회는 뭐 윗사람이었으면 사회는 우리 이 기자가 이렇게 그래도 뭐 저한테 이제 강요까지는 아니고 이제 할 생각이 있니? 어때? 이렇게 어때?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죠 그걸 회사에서 어떻게 못하겠는데요? 싫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아 그렇게 하셨다가 월요 라이브라는 코너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네네네 그때도 진행자라 그러면 우진 기자님이 나오고 얼굴 공개된다 얘기 듣고도 그냥 바로 흔쾌히 이게 되게 쿠션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 라이브를 하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연계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을 때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그거를 뮤지컬계를 좀 붐업시켜보자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관객분들도 좀 뭔가 뮤지컬에 대한 뭔가 잊고 있었던 마음을 좀 다시 좀 살리게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때 좀 크게 행사를 했었죠 힘내라 공연이라고 이제 그때 아마 한 여름 시즌에 개막하는 대극장 세 작품을 월화수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브로 토크와 이제 뮤직 그런 라이브 무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때 무슨 작품이었지 신식 것도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렌트 했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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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랑 브로드웨이 42번가랑 모차르트 이렇게 세 개 작품을 했었는데 이렇게 강당 같은데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앉혀놓고 네 맞아 맞아 블루스케어 아이마켓톨에서 있었죠 그때 그 당시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할 때 렌트는 아마 정원영 배우가 사회를 맡았었는데 모차르트랑 브로드웨이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없어가지고 이제 모차르트는 김문정 감독님이랑 저랑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또 자연스럽게 이게 쿠션처럼 기회가 오게 됐죠 여하튼 그 갖고 계신 재능이 있으셨네요 훈련받은 재능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 되게 안정감이 있고 좀 차분하고 공격적이지 않고 그러신가 봐요 잘 웃어주시고 대표님 대표님은 남을 웃게 해주시잖아요 저는 제가 돋보이고 싶었어요 아니 그냥 저는 그냥 배우를 초대했을 때 배우가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좀 기다릴 줄도 알고 생각할 시간도 줘야 되는데 좀 조급함 성급함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이 얘기하면 재밌겠지 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욕심이 좀 앞서서 뭐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갖고 끝이 뭔가 다 약간 침울하다 끝이 오네 요즘 해공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약간 침울한 오늘 침울한 버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해공 많이 하실 거니까 해공에 대한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해공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간단합니다 지원금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어디서요? 그때 한문이었나? 그 지원금 받아서 공연을 알릴 수 있는 대학노리를 알릴 수 있을 만한 영상 컨텐츠 11개를 제작하는 거였나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대학노리를 알리는 영수 그래서 이름이 대수가 된 거고 그때는 이제 라이브가 아니라 편집 방송 편집 영상으로 올리는 걸로 해서 분장 막 해갖고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떡볶이 직접 소개하고 여고 동창회들이 오랜만에 동창들이 모여서 공연 보기에 좋은 작품 명동 로망스 이런 거 소개하고 이렇게 시작했다가 돈 받은 것만큼 영상 찍고 끝났어요 근데 채널은 만들어놨고 가만 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유튜브 잘 된다고 하는데 한번 해본 욕심도 나고 그래서 몇 번 그냥 라이브 켜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몇 번만 하고 시즌2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시즌2를 시작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활력을 띄게 된 게 풍월주랑 호프 이런 거 그 당시 창작산실 있었던 호프하고 제가 그때 풍월주랑 공연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예전에 공연을 시작했을 때 동호회에서 단체 관람 많이 봤었거든요 그거를 해아론 공연 생활에서 구독자들이랑 같이 단체 관람을 보자 이러면서 이게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막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 방송 같은 것도 하게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 얼레벌레 왔어요 별 계획 없이 근데 진짜 그때 그 막 열정을 보면서 역시 직장인은 따라갈 수 없다 저 직장인은 저게 안 되죠 직장인은 막 24시간 방송하고 저런 거 절대 못하죠 여덟 시간도 많은데 그리고 가끔씩 이제 우연히 이렇게 만나 뭐 현장에서 만나 뵙고 하면은 저한테 아이디어 줄 때가 있거든요 막 이런 거 해보시면 어때요 근데 저는 이제 하 그걸 어떻게 근데 그 정도로 뭔가 열정이 진짜 느껴지셔가지고 그렇죠 이뮤에도 아이디어 되게 많이 내시는데 제가 맨날 못해요 그렇죠 못해요 그러니까 네 제 아이디어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생각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보통 못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다치고 월요라이브 네 시즌2? 네 이게 뭐가 달라진 겁니까? 다시 시작하셨는데 중간에 잠깐 이제 한 달 정도 저희가 휴식기를 가졌고 저는 휴식기 가질 때 네 길게 가겠다 월요라이브 한 6개월 쉬나? 지금이 기회인가? 이랬는데 바로 반드라고 바로 저도 그래서 선회전화할 때 아 시시죠? 이랬는데 저희 곧 시작해요 이러셔가지고 이걸 시즌2라고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해공 시즌2 아직 시작 못했거든요 3년 됐는데 일단은 저희 또 조직 내에서 좀 변화가 있어서 그 변화 때문에 어쨌든 자연스럽게 또 저희가 인터파크 앱에서 하다가 인터파크 이제 저희 이제 플레이 인터파크 플레이 유튜브에서 이제 방송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시즌2를 조금 더 뭔가 이런 음향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부품 꿈은 않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문제라 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디서 하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저희 인터파크 안에 스튜디오에서 아 회사 내 스튜디오 회사 내 저희가 이제 설치해놓고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하는 거는 조금 더 시즌1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중간중간 실시간 반응을 보면은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신다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네 배우분들이 뭔가 이렇게 답변을 되게 뭔가 예상치 못했던 생각치 못했던 답변들을 해주시면 와 역시 교수님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조금 더 컨셉화해서 시즌2는 가져가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 말씀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특강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오늘은 뭐 어떤 작품에 오늘 특강을 하려고 하고 오늘 강사님들은 누구누구십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배우분들이 뭔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부방송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고 네 그리고 시즌1 할 땐 아무래도 배우분들이 처음에 오자마자 저희가 또 작품에 깊이 있는 얘기를 하다보면은 좀 얼어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에 오히려 저희가 막 게임할 때 그때 막 풀리시고 네 그럼 방송이 끝나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엔 좀 그래도 전반부에 아이스브레이킹 할 수 있는 코너를 조금 넣어서 좀 더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 사면 좋겠다 뭐 이런 좀 사소한 변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몇 회 했죠? 시즌2? 지금 3회 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는 좀 성공적으로 좀 잘 가고 있습니까? 네 그래도 그러니까 작품의 어떤 또 색깔에 따라서 저희가 또 그런 뭔가 이 질문의 어떤 색깔을 조금 저희가 조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객분들이 더 편하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가볍게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무조건 어느 정도 배우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또 이 작품의 어떤 좀 배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는 편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크게 막 그렇게 뭔가 약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월요라이브는 작가분들이 계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저와 이제 다른 기자님 두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작가이자 아이고 이제 뭐 진행자이자 PD이자 편집자이자 또 소품 제작자이자 모든 걸 저희가 다 하고 있어서 카메라 누가 잡으세요? 카메라는 또 다른 분이 또 잡아주시고 근데 저희 안에서 일단 세팅과 이런 것들은 다 같이 하죠 모든 걸 다 남일 같지 않네요 생각보다 저희가 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시네요 이뮤도 지금 똑같은 시스템이라서 이뮤는 저 한 분 저 하나예요 이미 다예요 그렇죠 쉽지 않죠 PD님도 공연 보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뮤는 저나 백영희 편집장이나 박병성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숙제를 받아요 이 공연은 누가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공연을 그걸 저희한테 얘기하시는데 제가 공연을 한동안 잘 안 보고 오니까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곧 짤릴 것 같지 굳제를 하겠다 규리님 말씀 잘 들으셔야죠 출연자시잖아요 솔직히 교체를 해도 전 상관이 없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교체를 당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때부터 공연을 열심히 보고 오거든요 그 진짜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확 달라졌어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 이럴 거면 뮤지컬 때 되면 또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할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면 이상하게 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지금 진행자 지금 저 경계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아까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사는 좀 다 행사는 돈벌이가 좀 되고 저는 저는 내가 그만둘 거예요 잘리기 전에 잘리는 거 너무 쉬워요 보내드리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질문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진님 대수님 두 분이 한 곳에 계신 게 신기하면서도 반갑습니다 혹시 서로의 채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이벌로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럼요 저도 뭐 이렇게 꾸준히 챙겨보진 않지만 이제 가끔씩 이제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지내시나 이러면서 한 번씩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또 만약에 저희가 뭐 하는 작품이 겹치거나 뭐 이랬을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어떤 질문을 했나 또 뭐 너무 이제 많이 겹치는 질문 좀 피하려고 보기도 하고 또 저기선 배우들이 어떤 말했나 뭐 이런 것들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고 있죠 이거 라이벌로 생각하십니까? 라이벌... 근데 이게 가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라이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항상 근데 저희 항상 얘기하죠 다 그냥 그대로 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앞서가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뭔가 한 명이 하나씩 사라지다 보면 그게 뭔가 더 마음이 아파요 느낌이 이미 졌는데 내가 전 라이벌로 생각합니다 월요라이브 라이벌로 생각하고 이유는 간단해요 저희보다 늦게 생겼어요 내가 인터파크에 가서 해공 채널 사가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예스에다가도 계속 얘기하고 안 사가 아 왜 자꾸 만들어 우리 거 사가서 그냥 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인이 얘기해줬다는 얘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유진 기자님의 그 젠틀하고 깔끔하고 이런 진행실력 저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샘나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속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그렇게 진행하면 해공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만 난 저건 안 될걸 이런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의 채널을 보신 적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목받을 만한 컨셉의 방송 이런 것들은 보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같은 작품을 같은 작품을 공부 이런 쪽의 분위기로 간다면 해아룸 공연생활은 좀 다른 분위기의 느낌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시스템이나 준비가 그만큼 될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 잘 만들지도 않았지만 자꾸 다른 걸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자꾸 생겨서 있어요 배우들의 스케줄 문제도 있고 다 있긴 한데 조금 기분이 좀 꽁해질 땐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뮤와 해공이 단합을 해서 월요라이브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인터파크잖아요 그것도 있죠 티켓 판매와 직결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작사에서 이뮤나 해공은 안 해도 인터파크에 티켓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은 인터파크가 다른 타사 예매처보다 훨씬 판매량도 많고 여기서 뭔가 활동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월요라이브 한다고 그러면 인터파크에 사실 뜨고 있는 배너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인터파크였으면 장난 아니었다 막 했죠 막 장난 우린 진짜 월요라이브가 뭐해 월수급 라이브지 월수급 라이브 좋네 그거 하는 거 아니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두 분이셔서 월요라이브에서 이뮤라 해공을 사가요 그래서 월요라이브 하고 저도 사가세요 수요일마다 이뮤를 해 그럼 나 금요일마다 해공을 할게요 거기서 저희 지금 몇 명이서 하는지 들으셨잖아요 저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출연했던 배우분들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 월요라이브 자체를 그래도 좀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해공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말씀을 이제 끝나고 해주실 때 좀 뿌듯하다 진행자로서 이게 배우분들도 결이 달라서 그런가 선호하고 이제 나갔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못 들어봤는데 그럼 월요라이브는 네 공연 섭외하잖아요 네 어떤 기준이 따로 있어요?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그 기관 중에 관객분들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공연 일단 그 공연을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 비슷하지 않아요 섭외를 하려고 하죠 저희 안에서 이제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이 작품 뭐 이런 것 좀 다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월요라이브에 적합한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은 또 다르게 보여주는 게 더 매력적인 공연이 있고 그런 것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객분들이 관심 있어 할 작품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보고 났더니 이 작품은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제작사에서 요청 오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저희가 적절히 배합을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제작사다 근데 배우가 어 하나만 출연할 수 있다 우리 세계 중에서 그러면 지금은 월요라이브가 단연 1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뮈도 막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와름 공연 생활이 이건 제가 제가 해와름 공연 생활의 방식을 좀 독특하게 아니면은 좀 색깔 있게 바꾸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고 티켓 판매나 이런 거에 도 있고 이제 그건 월요라이브랑 밀접해 있고 이뮤은 사실 편집이 있으니까 좀 편하게 와서 할 수 있고 맞아요 해와름 공연 생활은 라이브인데 사실 그 예매처도 아니고 시간도 제가 저희가 좀 너무 늦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배우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목요일 2부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용 먼저 요 에게 내용 에게 맨 Poly 너 nai